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아직 10곡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상승님하고 제가 47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서 오늘 마지막은 한 10곡 하라고 주문하셔가지고 표정이 변하시네요 한 곡만 타겠습니다 한 곡만 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 마지막 곡 드려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기타 모임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조금 뭔가 수준있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 차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수준있는거 해라 주문을 하셨는데 근데 그 수준있는게 됩니까? 형님보다 모자랬는데 그래서 하전간에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에 박수 한번 거기 한번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distanc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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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